오늘 뉴스1 빨리빨리 문화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인데요. 빨리빨리 문화에 맞추자 한국과 나선 글로벌 플랫폼 여행 라이브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OTA 한국 타국과 대비 빠른 응대 요구 콜센터 개소 365일 연중 무휴 실시간 채팅 도입 여행만큼 설레는 단어는 드물다 일상에서 열심히 일한 뒤에 국내 및 해외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할 때부터 흥을 돋운다 여행 라이브에서 여행의 새 트렌드는 물론 여행 업계의 핫이슈, 화제의 인물, 동정 등 다양한 소식을 라이브로 전한다 어느 나라 여행역보다도 빠른 응대를 요구하는 한국인을 위해 고객 서비스 강화하고 있어요 최근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OTA와 외국 한국사들이 폭발적인 해외여행 수요를 보이는 한국 여행객을 겨냥해 별도의 특화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우리 한국 달러에 해외에 갖다 내다 버리는 거죠 특화 서비스 경우 한국 고객 특유의 빨리빨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글로벌 OTA는 응대가 늦다, 채소 환불이 어렵다, 한국어 지원 안 된다 등의 이미지가 있었으나 응대 방식을 바꿔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불이 된다 한국 여행객들이 자기들에게 오면 여러 가지 수입이 좋다는 거죠 대다수 글로벌 OTA는 해외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어느 부분만 지원한다 이와 달리 중국 OTA 트랩닷컴은 지난 2018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의 24시간 연중무유 고객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중심간 종로구에 자리한 센터엔 13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미리 일정을 정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한국에 와서 여행객들을 하는가 보죠 트랩닷컴이 한국의 고객서비스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한국 여행객 특성상 전화상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이다 트랩닷컴에 따르면 한국 시장은 전체 문의의 사항의 76%가 전화로 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통화 수치가 월등히 높다 동시에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은 73.8%로 전세계 평균은 68%를 상위하는 특성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에너비앤비도 한국 시장 진출 후 몇 년 사이 고객센터가 잘 관리되는 OTA 중 하나로 꼽힌다 연중부 한국에 있는 고객지원팀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돈 벌어 먹기 좋단 소리죠 한국인들이 큰 손이 가서 여행에 가서 돈을 엄청 쓰니까 말레이시아 국적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 LCC 에어 아시아는 여느 국가보다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어 고객센터를 증설했고 이달부터 365일 연중무휴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한국 고객들을 자주 묻는 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 에어 아시아 관계자는 전세계의 동일한 속도감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지사의 꾸준한 요청으로 한국 고객센터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본사에서 한국 시장이 일독 빠른 응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쿨룩도 한국화가 잘 되어 있는 OTA로 꼽힌다 연중무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 고객센터와 실시간 온라인 체킹 상담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시리즈 2 플러스 투자 유치에 힘입어 큰사과를 거둔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편리한 이동을 돕는 모빌리티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쿨룩 한국지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에 대비해 2.2% 증가했다 최근 들어 일본 OTA 라쿠텐 트래블은 국내 주요 카드사와 연달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한국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다 제휴한 카드사인 KB구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카드, IBK카드 등 여러 곳이다 해당 카드사를 이용해 일본 숙소를 예약 결제하면 최대 30%로 할인해 주거나 4박 연속 예약 시 1박 상당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로케이 등 국내 항구사와 연계한 프로모션에도 적극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OTA에 대한 고객 서비스 불만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2019년부터 1월부터 2022년 6월 한국판매 글로벌 OTA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260건으로 사유 중 취소, 변경, 환불, 지원 및 거부가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 수수료 과다 요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K문화 학산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큰 손으로 세계는 한국인 여행객이 작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여행은 외면하고 무조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명품 쇼핑하고 큰 돈 쓰는 한국인들은 마치 노태우 대통령 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경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피 땀 흘려 본 돈을 얼마나 기업들이 많은 각 나라에서 제재로 인해서 수출하기가 어렵고 피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 국민은 해외 가서 명품 사고 해외 여행으로 탕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언론은 우리 국내에 아름답고 아주 해외에 못지않게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개척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자꾸 해외만 갖다 비춰주지 말고 우리나라 해외보다 더 멋있고 좋은 관광지가 많아요 그런 걸 또 국가에서도 개발하고 지역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것도 바가지 요금 쓰지 말고 그 아름다운 것을 전부 국내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외국보다 더 멋진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국가에서나 또는 지자체에서나 또는 이렇게 언론들이 부축해서 우리나라에도 해외로 빠져가는 달러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뉴스원 2023년 7월 2일자 기사 빨리빨리 문화에 맞추자 한국과 나선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맞추기 위해 빨리빨리 문화에 맞추기 위해